이번 시간은 543페이지의 공기조합 및 냉동설비 파트 보도록 합니다 이 파트는 최근에 시험을 출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회, 21회, 22회, 23회, 24회 동안에 출제가 되지 않고 있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간략히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2차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공기조합 및 냉동설비 파트는 간략히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실 거 543페의 석공기선도는 1장의 청론 파트에서 우리가 다뤘죠 석공기선도, 석기하고 공기의 상태를 선으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석공기선도였습니다 그래서 석공기선도의 구성요소에 온도는 3가지가 들어간다 했죠 근거온도, 석고온도, 노점온도 3가지 있었죠 다른 온도는 들어가면 안됩니다 그리고 석도가 상대석도, 절대석도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증기와 관련돼서 습도와 관련된 것이 있죠 수증기와 관련된 것이 그리고 수증기 압력이 수증기 분압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서 현열, 잠열을 나타낼 수 있는 엔탈피를 우리가 석공기선도의 구성요소에 나타낼 수 있다는 점 간략히 정리를 해놓으십시오 앞에서 했던 부분이니까 그러면 넘겨서 이 부분을 조금 보도록 합니다 페이지 548페이지 보면 조닝이 나와요 보통 공조의 조닝은 이겁니다 공조의 조닝은 에너지 철학이 목적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급수 조닝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급수압력의 큰등하가 목적이었지만 공조에서의 조닝은 바로 에너지 철학 목적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철학 방안에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래서 549페이지 보면 건물에 조닝을 한다는 거에요 존을 나눠서 공급을 해준다는 거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 있었어요 백화점 1층의 냉방 부하하고 남성층의 부하는 약간 다를 거 아니니까 그러면 존을 나눠서 따로 공급을 해줘야 되겠죠 그것이 되고 그 다음에 공기조화 방식에서 에너지 철학형 공조 방식은 바로 가변 풍향 방식이 바로 에너지 철학형 공조 방식이라는 점 간략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3번에 열 해수 장치의 대표적인 전열 교환기죠 전열 교환기 외기라는 것은 한기는 하되 열을 해소하는 장치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외기냉방이 나오죠 외기냉방은 중간기 봄이나 가을을 보통 중간기라 해요 그러면 봄 가을에 냉방 요소가 발생이 되더라구요 그러면 냉방 요소가 발생이 됐을 때 이미 봄 가을에는 외기는 아주 차갑다는 거죠 차가운 외기를 끌어들어서 냉방에 활용하는 거 이것을 외기냉방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코노마이저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코노마이저 시스템 이렇게 칭합니다 간략히 조금 알아두도록 해두십시오 그리고 550페이지 보면 공기조화의 부하 계산이 나오죠 그러면 공기조화 부하 계산에서 여기에서 표에 보시면 냉방 부하의 개념이 나옵니다 냉방 부하에서 오른쪽 보면 현열, 잠열 나오죠 현열은 온도 변화에 출입하는 열이 현열이고 상태 변화에 출입하는 열이 잠열 개념이었죠 그런데 냉방 부하 계산할 때 현열하고 잠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되는 거 동시에 고려하는 요소는 수정기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걸 동시에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나오는 게 뭐 있습니까 텀새바람에도 수정기가 포함이 될 수 있죠 텀새바람에 의한 부하의 개념 현열하고 잠열을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저거 나오죠 인체 사람에서 수정기 나오죠 그리고 열은 기기 있죠 여러분들 집에 보면 밥솥이나 커피포트 이런 것들 전부 다 수정기 나오죠 열은 기기 그리고 마지막 한기부하 나오죠 한기는 공기 속에 수정기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현열하고 잠열을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러면 나머지 요소는 현열만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그 점을 정확히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52페이지 보면 운반되는 열매체 열매체에서 우리가 공기조합을 보면 전공기 방식이 있고 열매체에서 열매체에서 우리가 분류를 하게 되면 all air 전부 공기를 이용하는 전공기 방식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전부 온풍이나 냉풍이라는 전공기 방식이 있고 물을 이용하는 전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합친 것은 공기, 수방식, 수공기 또는 공기, 수방식 또는 반대로 써도 되고 그리고 냉매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것이 전수 방식은 대표적인 팬코일 유닛 방식입니다 팬코일 유닛 방식이 전수 방식이고요 팬하고 코일 같은 유닛에 갖춘 소용 공격기를 창문 아래에 설치하는 게 팬코일 유닛 방식이죠 물을 보내줘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공기 방식은 단일 떡도 방식이고 공기는 떡도로 보내는 거죠 단일 떡도 방식이고 그리고 정풍량, 가변풍량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일 떡도는 그리고 이중떡떡떡 이중떡떡떡 방식이 있고요 이중떡떡떡가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멀티존 유닛 방식 멀티존 유닛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각층 유닛 방식이 있습니다 각층 유닛 방식 이것이 바로 전공기 방식에 해당이 됩니다 전공기 방식이 해당이 됩니다 열매체를 온풍이나 냉풍 공기를 활용했다고 해서 전공기 방식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수방 두 개 섞으면 공기수방식 또는 수공기방식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냉매 방식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에어컨이 냉매 방식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전공기 방식 중 단일떡떡떡떡가 하나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름에는 무엇이 됩니까? 온풍떡떡떡 사용했다가 겨울에는 온풍떡떡 사용했다가 여름에는 냉풍떡떡떡 사용하는 거 변환해서 사용하는 게 단일떡떡 방식입니다 그런데 단일떡떡은 정풍량이 있고 변풍량 두 가지가 있어요 가변풍량 그러면 송풍량을 일정하게 하는 것이 정풍량이죠 그런데 송풍량이 변화를 주는 것이 가변풍량 또는 변풍량 방식 이렇게 칭해요 그러면 에너지즈락형 공조 방식은 가변풍량 방식이 에너지즈락형 공조 방식이다 이렇게 정리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에너지다소비형 이중떡떡입니다 그럼 이중떡떡 방식은 덕떡가 두 개 간다는 게 온풍떡떡떡, 냉풍떡떡, 봄, 여름, 가을, 겨울 전부 다 온풍, 냉풍떡떡해서 공기를 공급해 주면 각 시대에서 혼합상태에서 냉온풍 혼합해서 적정 온도를 맞춰서 하는 것이 이중떡떡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다소비형 공조설비가 이중떡떡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좀마다 유닛을 설치한 거죠 냉온풍 혼합해서 보내주는 게 멀티 원래 멀티라는 것은 하나에 가지고 두 개를 동시에 한다는 겁니다 하나의 공조기 가지고 냉풍 온풍을 동시에 만든다 해서 자 무엇이냐? 멀티존 유닛 방식 좀마다 지역마다 유닛을 설치해 혼합해서 하는 방식이 멀티존 유닛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구분해 두시고 그리고 전수방식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펜콜 유닛 방식이 됩니다 자 펜이 송풍기죠 호일을 갖춘 유닛 단위 소형공 저기를 각 층의 창문 아래에다 배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문 아래에 들면 바람 나왔던 게 있죠 그게 바로 펜콜 유닛 방식입니다 그럼 얘는 어떤 방식인가 하면 펜콜 유닛 방식인 것은 이렇게 하는 게 각 층의 창문 아래에다 펜콜 유닛을 설치하는 거예요 펜콜 유닛이 설치된 이 소형 공조기를 소형 공조기를 창문 아래에다 배치를 하는 겁니다 배치하고 주 기계실에서 배관으로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여름은 냉수고 겨울은 온수 공급해서 이 코일에 넣어서 펜을 돌려서 차가운 물이 들어가고 펜 돌리면 차가운 바람이 나오겠죠 그것이 바로 펜콜 유닛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각 실마다 분산 배치되니까 유지 관리는 좀 어렵겠죠 분산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런데 이거는 소형 공조기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펜도 용량이 적고 그렇다면 고성능 필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얘는 펜콜 유닛 방식은 그러면 펜콜 유닛 방식은 실내 공기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공기를 도입해 주는 개념이 아니에요 전수 물을 이용하다 보니까 여름엔 냉수고 겨울은 온수를 공급해서 돌려서 바람을 내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펜콜 유닛 방식은 그걸 명칭하니 실내 공기 오염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이 바로 펜콜 유닛 방식이다 얘는 공기를 알맞게 공급해 주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혼돈하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이거는 옛날에 병원에 있죠 이런 병실들 우리가 입은 있죠 병실들이 이걸 썼습니다 그리고 호텔의 객실 같은 데 아니면 개실 사무실 이런 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펜콜 유닛 방식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67배지 냉동 설비 좀 보도록 합니다 냉동 설비 냉동 설비에서는 땅과 같이 간략히 해놓으세요 냉동 설비는 압축식 냉동기가 있고요 압축식 그래서 이런들 집에 있는 에어컨이나 냉장고는 압축식 냉동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흡수식 냉동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얘는 냉동용이나 냉방용 있죠 공정 둘 다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흡수식 냉동기는 냉동용으로는 못 씁니다 그래서 보통 냉방용 공정용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요 그러면 이 압축식 냉동기 냉매를 가스를 쓰는 거에요 그런데 이 흡수식 냉매가 물입니다 물을 우리가 냉매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흡수액이 필요합니다 치아리튬, 브로마리튬, 리튬계통을 사용하는데 치아리튬부터 흡수액을 사용해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요소가 차이가 있습니다 냉매가스를 압축하기 위해서 압축기가 필요한 거예요 냉매가스를 압축해서 어디로 보내나 이제 응축기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방열하고 여기에서 팽창 밸브 그리고 정발기 이 사이클을 돌리면서 우리가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냉각이 이루어지는 데는 이 정발기입니다 냉각이 그러면 이제 응축기에서 방열을 합니다 열을 방출하는 데가 바로 응축기입니다 그래서 냉각탑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반면에 흡수식 냉동기는 흡수액하고 냉매를 쓰다 보니까 흡수기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냉매가 물이니까 수정기를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재생기 또는 발생기라고 하죠 그리고 응축기 그래서 여기에서 방열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정발기 이 사이클을 돌립니다 그러면 기본 자 이거 냉동에는 이 정발기하고 뭐가 필요하다 응축기가 기본 필요해요 그런데 냉매가스냐 물이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달라지는 거죠 원리가 자 보시고 그래서 냉동냉각은 다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방열은 응축기에서 기본 방열이 이루어져요 방열이 방열이 지고 그런데 흡수식 냉동기는 흡수할 때 일부 방열이 여기서 이루어져요 여기서 일부 방열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좀 해두십시오 그러면 이거는 주구동 에너지가 이거는 전력이죠 전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주구동 에너지가 전기예요 에너지가 전기 그 반면에 이거는 주구동 에너지가 바로 도시가스를 쓰고 있는 거예요 도시가스 그래서 전력 소비는 이게 큰 겁니다 이것이 전력 소비가 크고 전력 소비가 적은 겁니다 전력 소비가 얘가 적습니다 자 그런데 압축식 냉동기가 운전 이용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파트에 냉장고나 에어컨 기술자 안 두고 있죠 수술을 팍팍 돌리고 잘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운전이 용이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문 기술자 줘야 되죠 운전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얘가 냉각 탑은 적어야 되죠 여러분들 에어컨이나 냉장고 도로에 크면 너무 부통치가 커지잖아요 그런데 얘가 냉각 탑이 커져 돌아가는 거에요 그래서 구분해 두시면 된다 자 그리고 냉각은 똑같이 정발기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사이클 구성 요소 정확히 우리가 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얘는 대신 운전 용이 아니라 소음이 커요 얘가 소음이 적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우리가 구분해서 학습을 해 두도록 해 두십시오 자 그리고 좀 정리하실 것이 570페이지 보시면 냉동기 종류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압축식 냉동기하고 흡수식 냉동기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혹시나 언제 알아두실 거는 거기에서 원심식이 터보형이죠 그래서 터보식 우리가 냉동기죠 그래서 압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왕복동식, 원심식, 해전식 이런 냉동기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571페이지 4번 히트펌퍼 10펌퍼 나오죠 그래서 얘는 혹시나 한번 알아두세요 2차쪽 이런 데서 시험을 출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봐두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저거 다뤄놨죠 성적개수에 대해서 밑에 놨습니다 자 냉동효과를 압축일로 나눈 것이 성적개수죠 히트펌퍼의 성적개수는 자 냉동효과를 갖다가 압축일로 나눈 거죠 이것이 성적개수가 됩니다 자 그 점을 알아두시고 보통 성적개수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것이 이제 크다는 것은 그만큼 냉방능력이 우수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효과가 커야지 성적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분자가 맞죠 그래서 보통 성적개수가 클수록 냉방능력은 우수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리해 두시고 자 그리고 572페이지 보면 항기관련된 게 나오죠 뭐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거 한 번 더 있어요 자연한계에 있고 그러면 자연한계는 일반적으로 뭐 거시나 침실 같은 거죠 이런 것이 자연한계에요 그리고 이제 기계한기는 우리가 1종 2종 3종으로 나누어진다겠죠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리고 상향한기 하향한기 개념 나오죠 자 상향한기는 극기를 합으로 하고 배기를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공기 흐름하는 것이 상향한기가 되는 겁니다 상향한기는 난방시에 보통 우리가 하게 되면 좋겠죠 난방시에 바닥이 이제 따뜻해야 되는가 보통 난방시 그런데 상향한기를 하게 되면 먼지의 상성이 있어서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필요한기량 계산법은 우리가 아까 해드렸어요 그래서 실의 용적에다가 항기해수를 어떻게 곱해서 우리가 구하면 되죠 그런데 항기해수가 주어지지 않을 땐 어떻게 해주면 된다 CO2농도에서 구할 수가 있으시죠 그러면 필요한기량은 실내 CO2 발생량을 갖다가 허용농도 CO2농도 마이너스 외기 CO2농도 차로 나누어 주시면 필요한기량 개념이 나온다겠습니다 그 점을 정확히 우리가 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점 봐두시고 그래서 이제 신축공동주택의 항기해수는 시간당 0.5회 개념이 됩니다 그럼 주의할 점은 이 점만 좀 주의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출됐던 거 한번 예를 들어 드릴까요 이겁니다 공동주택 우리가 아파트를 지으면 상가근무를 지었죠 상가근무를 지었는데 그러면 용적이 주어져 있죠 실에 용적이 있을 거고 그리고 항기해수가 주어지겠죠 항기해수가 근데 실제로 실제 시험 날 했을 때 어떻게 이제 출제를 됐는가 하면 이렇게 해서 실에 용적이 실에 용적이 720입방메달 주어진 거야 면적 만약 실에 용적이 안 주어지면 바닥면적 주어지면 바닥면적에다가 천장고 곱하면 되죠 천장고 주어지면 천장고 곱하면 되요 밑에 주어지면 이거 곱하면 실에 용적이에요 실에 용적이 안 주어지면 면적이 주어질 겁니다 면적 곱하기 바닥면적을 천장고 하면 실에 용적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시간 우리가 이제 입방메달의 개념은 시간당이죠 그래서 이제 항기량은 시간당이니까 그래서 시간당 우리가 항기해수가 항기해수가 예를 들어서 1.5회였다 시간당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기량은 이렇게 구하면 된다겠죠 필요한기량은 실에 용적에다가 항기해수를 곱하면 되죠 항기해수 그러면 720에 입방메달 곱하기 항기해수는 1.5회라겠죠 시간당 그럼 이거 곱하면 여러분들 명칭 이거 곱하면 시간당 나오는거죠 시간당 그럼 이 절반이 360이니까 다운되죠 그럼 1080 입방메가 되겠죠 이것은 시간당 개념이 되는게 시간당 아워드 그러면 분당 묶게 되면 분당 몇 입방메달 그럼 나누기 얼마 60 하면 되죠 1080 나누기 60 분당으로 하면 분당 기준이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나누면 18이 나옵니까 18 입방메달 포 인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분당 물어보면 답이 거의 1번에 나와집니다 작게 왠가 시간당이 뒤에 와야 될 거 아닙니까 크게 맞죠 그럼 연대 잘못 들으면 답이 나오도록 해 놓은 겁니다 아 이걸 딱 찍으면 안 됩니다 이거 5번에 있었던 건데 1번에 답이 그렇게 됩니다 60으로는 안 해야 되니까 분당 기준이니까 이 점을 연대 정확히 학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려운 시험은 이게 좀 어렵다 보시면 되겠죠 CO2 농도에서 필요한 기량을 구해가지고 이제 한기 해수를 구하는 거죠 그거 내면 조금 난이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분해 두시고요 그리고 냉동기 구성요소 있죠 잘 기억하세요 압축식 냉동기는 압축기 응축기 팽창 밸브 정발기 흡수식 냉동기는 흡수기 그 다음에 응축기 저게 했죠 우리가 응축기 있었고 재생기 순서대로 흡수기 재생기 그리고 저게 했죠 응축기 정발기 이렇게 나누어 있습니다 정확히 우리가 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기조합 및 냉동설비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혹시나 해석으로 해드린 거고 올해도 출제되지 않을 겁니다 연속 5회 동안 안 됐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저 부분이 이런 빌딩이나 백화점 이런 것이 관리사가 관리하지 않는 이상 아마 출제가 안 되는 게 증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577 페이지 수송설비 파트부터는 여기서는 다음에 수송설비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송설비 파트termin거죠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